요즘은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 좀 더디어서 하자면은 그러게요 좀 저는 항상 과도한 걱정병이 있는 타입이라서 항상 좀 이제는 뭘 해보면 좋을까 라는 또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결국 좀 그 답을 정리를 해보고 찾아보자면은 저는 이제 좀 그러게요 요즘 진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게 어떤 공부가 됐건 뭐 어렸을 때 하도 공부를 안 했어 가지고 춤을 너무 좋아했어 가지고 뒤늦게 늦바람 는 거죠 정말 어떤게 됐든 좀 연구해보고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사실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이거 마음가짐이 안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예 아멘